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운만들기에 10분 레슨 님바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티셔츠를 카피해서 패턴을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콕콕 기억하시죠? 콕콕. 이번 시간에는 패턴 가지고 재단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옷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재단하는 거예요. 이런 다이가 없으면 방바닥에서 재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재단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재단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 배우시는 속전속결 재단법을 좀 익히시면 좀 더 빨리 재미있게 옷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가위 연습을 좀 연습을 하는데 어떤 연습을 하느냐. 집에 이렇게 못쓰는 광목이나 천이 있으면 이렇게 놓으시고 자로 반인치 간격 이렇게 반인치 간격을 그리세요. 뭐 한 몇 개 정도 연습이 본인이 연습에 따라서 반인치 간격을 그리고 4분의 3 간격 뭐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거기를 자르는 연습을 하세요. 자, 자를 때는 가위 위에 3에서 4cm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3에서 4cm를 빨리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구 힘이 좀 작은 약한 여성분들은 장갑을 끼거나 여기에 가죽 테이핑이나 뭐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써주세요.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부터 잘 놓고 소리가, 가위 소리가 굉장히 사각사각사각 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니치 간격을 눈에 익히기 위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4분의 3짜리도 눈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연습을 했다라고 이제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안 보고, 안 보고 바니치를 잡으세요. 자, 바니치로 잡으세요. 어? 맞나 안 맞나? 가위 자루 딱 대보세요. 정확하게 바니치.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4분의 3 4분의 3을 간격으로 하세요. 맞나 안 맞나? 갖다 놓으세요. 정확하게 4분의 3 뭐 달인이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돼요. 자, 1인치 간격. 1인치 간격으로 나는 시접을 자를 거야. 라고 주면은 1인치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대보세요. 정확하게 1인치 간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연습이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자, 이 연습을 좀 하셨다라고 치면 재단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준비하신 원단이 있을 거예요. 원단이 있는데 오늘 재단할 거는 앞판, 뒷판이 골씨예요. 그래서 앞판, 뒷판이 골씨기 때문에 골 부분, 이 부분 반을 접어넣던 이 부분을 골씨라고 해요. 그죠? 이 골씨 부분이 양쪽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반 접을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골로 두 기장이 나와주면 되는데 안 나오면 골로 하나를 재단하고 하나씩 재단을 할 거예요. 하나씩 자, 재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단을 이렇게 놓으면 한마, 두마하는 이 결은 다대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말로는 식서결이라고 하고 공장에서는 다대결이라고 하고 푸서결 욕구결이라는 말을 써요. 이쪽을 이쪽을 바이어스결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티셔츠를 만들거나 어떤 옷을 만들더라도 길이로 가는 경우는 식서로 가야 돼요. 다대쪽 식서로 가야 되는 거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내가 옆 일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원단이 줄어요. 이쪽으로는 식스 푸서쪽으로는 원단이 잘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줄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놓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다대 식서결로 놔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럼 계속해서 해볼게요. 내가 이제 패턴을 바늘 딱 접어서 시접만큼 나올 수 있는 만큼 접어서 골씨로 밑에 시접과 위에 시접 정확하게 골씨로 놓고 이렇게 놓고 아까 연습했죠. 밑단 1인치 옆에 반인치 암홀 반단 목, 네크 반 이렇게 재단을 할 거예요. 시접을 주고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위를 갖고 와서 연필로 1인치 막 이렇게 그리시고 계셨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1인치를 정확하게 재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반인치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연습을 돼있다라고 하면 반인치를 자르실 수 있어요. 자, 반인치를 반인치를 자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가위는 2에서 많게는 4 를 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심법은 낯치 넣으시고 네크 부분에 암홀 부분에 낯치 넣어주시면 앞판 재단은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뒷판 부분을 재단을 해볼게요. 또 필요한 만큼 제가 접어서 골씨를 놓을 거예요. 재단을 재단을 재단하기 위해서 제가 놨어요. 밑에 부분 1인치 놓고 자르실게요. 옆에 부분 반인치를 놓고 반인치로 재단을 자르실게요. 반인치로 자르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까지 재단이 끝났어요. 남아있는 부분은 소매하고 카라 부분이 남아있어요. 소매도 그렇게 식사 쪽으로 소매 길이를 갈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반인치 반인치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자, 끝부분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시접을 접었을 때 다시 밑에 부분 1인치 줄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시접을 접었을 때 얘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와서 옆으로 가주는 거 그 다음에 어깨 점에 만나는데 나치 나치는 1분의 1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까지 자, 카라는 카라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라는 다른 데들은 식사 부분으로 왔다라고 하면 카라는 바이어스 부분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이게 바이어스가 돼요. 자, 바이어스 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만큼 부분만 바이어스 부분을 자를 거예요. 바이어스로 꼭 재단을 해주시면 자, 재단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남은 거는 잘 정리하시고 재단을 할 때 이렇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좀 돼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재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재단된 거 중에서 티셔츠의 생명이 앞을 좀 꾸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